구독자 여러분, 면도를 제가 했습니다. 면도하고 돌아온 개치비 김승현입니다.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네이버 멤버십이나 로켓아웃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구독 형태의 서비스, 랭킹닷펌에서도 드디어 런칭을 했네요. 오렌지 멤버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구독 서비스 어떤 혜택이 따라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 잘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혜택은요. 그냥 가입하자마자 무조건 본전을 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단 랭킹닷컴 오렌지 멤버스 가입하시는 조건이 3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닭가슴살 제품을 4만 원어치를 보내줍니다. 일단 그러면 본전 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려 만 원 더 이득 보는 겁니다. 그냥 가입만 했을 뿐인데 벌써 만 원 이득 받죠. 거기에다 모자라서 1년에 두 번 신제품 패키지를 보내줍니다. 신제품 뭐가 나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신제품 나오면 항상 좀 맛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거를 이제 공짜로 두 번씩이나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본전 치고 만 원 받고 신제품까지 두 번이나 더 얻었죠. 그리고 세 번째 혜택 전용 할인가가 생깁니다. 이 오렌지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전용 할인 아직 공개되진 않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측만 해보는데 최소 1% 할인은 더지는 것 같아요. 1%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만 해도 1년에 닭가슴살 제품은 100만 원 이상은 먹게 됩니다. 1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에서 1%면 벌써 만 원 이득도 본 겁니다. 닭가슴살을 더 많이 시키시면 시키실수록 오렌지 멤버스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추가 적립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랭킹닷컴이 닭대리부터 닭부장 그리고 닭사장, 닭회장까지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나 몇 등급이었지? 어찌 됐든 이 등급마다 적립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존에는 닭대리부터 닭부장까지 1%의 적립금이 누적이 되지만 오렌지 멤버스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추가로 3%가 더 적립이 됩니다. 닭사장과 닭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닭사장님들은 2% 적립되고 계실 텐데 추가로 3% 더 얹어서 5%가 적립이 됩니다. 닭회장님 정말 드물 것 같은데 닭회장님들은 지금 기존에 3% 적립해서 또 3% 더 얹어서 6%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3만 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단 가입 즉시에 4만 원어치 웰컴 키트 배송 받습니다. 일단은 1만 원 이득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 신제품 패키지 1년에 2번 보내줍니다. 게다가 전용 할인가가 같이 생기고요. 추가로 적립금 3%까지 더 적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닭 좀 사드신다 하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미 가입을 하겠다 말겠다 지금 나리가 났는데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 닭 시켜드시고 또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랭킹닭컴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멤버스 가입 혜택 빨리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소식 전하러 온 랭킹닭컴 앰버서더 개치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닭 많이 드시면서 통장 잔고도 아끼시고 적립금도 많이 쌓으시고 근육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다 방문하겠습니다. 랭킹닭컴 감사합니다. 와우 자 한번 봅시다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 인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 마늘맛 인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 고추맛 맛있다 스팀 닭가슴살 마늘맛 맛있다 스팀 닭가슴살 고추맛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고추맛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야채맛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오리지널 맛있다 닭가슴살 볼 오리지널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호박맛 인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 오리지널 맛있다 닭가슴살 볼 깻잎 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맛있다 소프트 닭가슴살 마늘맛 맛있다 소프트 닭가슴살 탄두리맛 러브잇 닭가슴살 스테이크 오리지널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 매스케트맛 인메이트 소프트 닭가슴살 청양고추맛 인메이트 소프트 닭가슴살 오리지널 맛있다 프로틴 흑자 닭가슴살 순재맛 맛있다 프로틴 흑자 닭가슴살 킬리맛 러브잇 소프트 닭가슴살 오리지널 맛있다 닭가슴살 소세지 견과맛 베스틱 닭가슴살 소세지 매콤치즈맛 베스틱 닭가슴살 소세지 순재맛 맛있다 닭가슴살 소세지 현미맛 서비스로 들어온 1AM 제로 스파크링